유호정당 후보들은 소위 프라임 타임인 8시부터 시작해놓고 왜 우리는 늦은 밤 11시부터 하냐고도 따집니다. 50년 된 혁대입니다.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. 굉장히 오래됐죠?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. 이거 백금입니다. 당신들이 뭔데 규정이야? 아니 내가 내 소지품도 못 가져. 판넬 가면 돼서 은근구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. 안 만져래잖아. 내 소지품이라 말이야. 기회가 왔다 나를 위해 이재명 1번 나를 위해 이재명 지호 1번 이재명